앞에 보이시는 에어 닥터 공기청정기 일단 디자인이 너무나 감각적이고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. 진짜는 바로 여기. 이게 축광성 광총매라고 해서 빛을 받으면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가 감소하고 세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르말데이들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불 보이시죠? 공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램프로 알려줘요. 그래서 작동이 잘 되고 있구나. 지금 빨간색이면 공기가 안 좋구나. 굉장히 사용하면서 모든 기능이 아주 축소돼서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? 에어 닥터 공기청정기로 깨끗한 공기 누려보세요.